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. 옹진군은 이달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. 대상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예방접종 완료자입니다. 이들은 8인으로 제한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에서 제외됩니다. 또 7월부터는 1차 접종자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제한에서 배제됩니다. 옹진군은 경로당을 비롯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재개하고 공공시설 이용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